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제 올렸던 가난한 집안 장남 그 친구 이야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보니까 이야기가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가지고 왔습니다. 일부는 고정됐거든요. 그러니까 달아놓을게요. 그럼 봅시다. 많은 의견들 잘 보았습니다. 부정적인 게 다수군요. 물론 저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막상 이렇게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까 마음이 참 씁쓸해요. 변명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저희 부모님과 떨어지게 된 이유를 조금만 더 상세하게 써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처음에 저한테만 그러니까 장남이니까 저한테만 지금 집안이 되게 힘들다 이러면서 사정을 다 오픈했어요. 그러면서 좀 도와주라 이래가지고 그때 제가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진짜 받을 수 있는 최대로 대출을 다 땡겨가지고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제가 그렇게 도와주기만 하면 우선 급한 불을 끌 수가 있고 늦어도 5년 안에는 그 돈을 다 갚아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에이 설마 자식을 속이겠나 그러진 않겠지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바보처럼. 그런데요. 그 이후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빚도 갚았는데 5년이 넘게 흘러도 집안 사정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따졌더니 제 동생 하나 때문에 다른 빚이 또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혹시 누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 자세히 쓰진 않겠습니다. 동생 중에 하나한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게다가 그 뒤로 다시 연락을 했을 때도 당신들의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 카드빚, 담보대출 등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물론 지금은 그걸 다 해결하긴 했습니다. 얼마 전에요. 쓰니 본인 빚만 해결했다 이거 같습니다. 여하튼 당신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돈 문제를 일으켰고 막상 저에게 뭔가 필요할 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됐어요. 특히 여친을 처음으로 소개했던 그날 비싼 밥에 커피까지 마셨으면서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멀뚱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꼬라지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돈에 막 허덕이다 보니까 아 그래 이제 나라도 좀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자주 하던 안부 전화도 거의 안 하고 또 그렇게 챙기던 동생들도 안 챙기고 오직 저와 제 여친만 챙기며 살게 된 겁니다. 저를 돈 없는 부모 버렸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그런 댓글들이 보이더군요. 저는요 만약 다시 돌아가도 제가 살기 위해선 철저히 외면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돌아갈 리도 없겠지만 그리고 사실 부모님 건강이 안 좋습니다. 지금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이거는 집에 있는 동생들이 알아서 다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마지로서 20대 인생 대부분을 갈아 넣었으니까 나머지는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떠넘긴 것도 맞죠. 맞지만 저는요 정말 저희 집과 먼 지역에 살고 있어가지고 뭐 챙기고 싶어도 물론 그럴 마음은 없지만 챙기고 싶어도 그게 안되고 또 동생들은 같이 살고 있거든요. 알아서 하겠죠 뭐. 댓글 1번. 그래 쓴이가 어떤 마음인지 거기까진 잘 알겠어요. 허나 님 여친 지금 당신이 말한 그 이유로 동생들한테 다 떠넘기고 가족들과 연 끊으면 분명 실망할 겁니다. 또 반대로 쓴이가 부모를 책임진다 해도 마찬가지죠. 여친은 현실적인 이유로 너를 떠나갈 거라고요. 미안하지만 이건 그냥 가불기 즉 노답입니다. 가불기가 뭐냐면 가드를 해도 안된다 이겁니다. 못 막는다는 거죠. 우선 이 암울한 현실부터 타파를 해야 되는데 그 부모님이 빈말입니다. 앞으로 5년 정도 부모 본인들 또 동생들 거기에 쓴이까지 뭔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도 도저히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수준이 어떤 거죠? 네 됐으니. 그게요 싸우고 한동안 연락을 안 해서 지금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즉 부모님 빚이 정확히 얼마가 있는지 몰라요. 대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대화할 때 서로 의도적으로 돈 이야기는 피하는 편이었고요. 무엇보다 아버지가 그런 걸 이제는 아예 저한테 안 알려주거든요. 얼마 있다고. 옛날에 제가 대출을 받아들일 때도 그랬습니다. 완전히 알려준 게 아니고 또 당신 월급도 그래요. 그걸 받으면 다 어디에 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친은 오히려 연락을 안 하고 돈 얘기를 안 하는 지금 상황이 더 낫고 당연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또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갈까 봐 그걸 걱정하는 것 같아요. 난 안 돌아갈 건데. 여친은 오히려 말리고 있다. 지금이 더 낫다고 한다. 보니까 쓴이는 뭔가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 자기 부모가 아픈데도 외면하고 연 끊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쓴이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 자체가 쓴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나를 낳아준 부모가 아프고 힘든데도 연을 끊어야 할 정도로 경제적인 문제가 크게 있는 집안 또 부모가 아픈데도 연을 끊을 정도로 인성이 의심스러운 사람 이 두 가지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지 결국 쓴이는 집안의 가난을 해결할 만큼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했으며 자기 혼자 살겠다고 피를 나눈 가족을 버리고 나온 사람일 뿐이다. 이겁니다. 냉정히 말을 하면. 게다가 결혼이라는 것도 그래. 쓴이가 먼저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여자 쪽에서 자신 없다 이런 소리가 나온 거라면 이거 안 돼요. 그냥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게 옳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쓴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보면 그냥 평생 독신으로 살거나 그게 아니면 똑같은 처지의 여자를 만나는 것 말고는 그냥 욕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늘 하고 살거든요. 무엇보다 여자 쪽 부모님은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쓴이 부모님이 될 수 없다는 거 아무리 슬퍼도 받아들여야죠. 나 갑자기 궁금한 게 아니 왕래 거의 안 한다고 했으면서 도대체 여친 소개는 또 왜 해준 겁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답이 나와. 당신은 당신 부모들 완전히 끊고 살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지. 특히 추각을 보니까 답도 없네 진짜. 지금이 괜히 미원들이 늘어나고 저출산 시대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제는 말이죠. 재력이든 능력이든 외모든 뭔가 빠지는 사람들은 도태가 되는 세상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동네 안에서 마음만 맞으면 사글쇠 단칸방에 들어가서라도 꽁냥꽁냥 잘 살았지만 이제는 아예 그게 불가능한 시대가 온 거다 이거지. 네가 못난 게 죄는 아니야. 근데 세상이 그래. 어쩌겠어? 인정해야지. 이 댓글 보니까 생각나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 국가별로 행복지수 같은 거 이렇게 조사를 하면 부탄이라는 나라가 항상 1, 2등을 했어요. 부탄. 근데 보면 그 사람들 보면 되게 순박하고 착하고 농사밖에 모르고 되게 좋은 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은 그게 바뀌었답니다. 왜 바뀌었냐면 그때는 그 나라의 인터넷이든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바깥 사람들이 다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몰랐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행복지수가 뚝 떨어졌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못 살면 그렇게 불행하지는 않아. 뭐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 똑같으니까. 근데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좀 가난하다. 이러면 이게 상대적인 게 엄청나다 이거죠.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가 못난 건 아니지만 세상이 그렇다고. 아무튼 넘어갑시다. 추가 글까지 보고 댓글 남깁니다. 나도 같은 남자인데 딸내미 가진 아빠 입장으로 상대가 글쓴이 같은 사정이라면 저는 절대 결혼 못 시킵니다. 왜? 아무리 미운 부모라도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러다 보면 다시 부모한테 애틋한 감정이 생기는 법이니까요. 그게 핏줄이야. 그리고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며느리가 들어오면 없는 집구석에서 더 성화 부리는 걸 내가 정말 많이 봤거든. 곱게 키운 내 딸내미. 그런 집에 시집 보내고 싶은 부모는 저는 절대 없을 거라고 장담을 해요. 아마 당신이라도 분명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너도 네 딸 못 보낸다고. 본인은 자꾸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부모님도 늙고 병들고 동생들 힘들어지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천륜 이거 정말 끊기 힘든 거고 솔직히 그냥 다 떠나서 자기 부모 외면하는 사람한테 내 딸 절대 못 보내줘. 주각을 보니까 더 싫어. 아니 결혼을 약속한 것도 아닌데 본인도 싫어 죽겠다는 부모한테 여친을 왜 데려가고 왜 인사를 시켜? 뭡니까? 이러놓고도 안 본다는 네 말을 믿으라고? 나 같아도 안 믿겠다. 솔직히 부모든 여친이든 너는 중간에서 간본 거 맞잖아요. 아우 싫어. 지금 보면 쓴이는 자꾸 본인에게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데 그거 장담하지 마세요. 여친 부모가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라 해도 본인 부모 무시하면서 남의 부모 대접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 천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마음 같아서야 하늘에 있는 별도 달도 다 딸 수 있을 것 같겠지만 글쎄요. 없는 집안일수록 피는 더 진하더라고? 없는 집일수록 피는 더 진하다. 와씨 이거 핵 공감이에요. 정말로 당신만의 가정을 이룰 생각이 있었다면 진즉에 연 끊고 왕래 아예 안 하고 오직 하나 본인 살아가는 것만 궁리하고 돈이라도 착실히 벌어놓던가 봐봐 너도 결국 본인 부모 못 끊었잖아요. 명절에 가서 얼굴도 비추고 여친도 데려가서 인사시키고 이건 아예 안 보는 게 아니잖아. 즉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라는 건데 이걸 누가 믿겠냐고 그러니까 저러는 거지. 이제 알겠다. 차라리 이기적으로 진짜 본인 하나만 생각했다면 그나마 결혼 가능성이라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시댁은요. 남자가 중간 역할을 잘 해야 되거든요. 너는 보니까 그럴 깜냥도 아닌 것 같으니 그냥 혼자 사세요. 저도 그랬어요.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는 시어머니한테 돈 절대 한 푼도 안 줘야 된다고 하늘에 맹세까지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결혼식 당일에 시어머니가 제 지갑을 뒤져가지고 절값을 가져갔고 그냥 그 이후로 하루하루 하루하루 매일매일 매일을 시어머니한테 돈같이 당하는 인생을 버티면서 살고 있다고요. 네 저도 님 결혼 무조건 반대합니다. 내 남편이 말 바꾼 걸 봤을 때 당신도 못 믿겠어요. 결혼 한 번 잘못해서 시어머니가 쓴 그 사체 그 업자들한테 협박 받아가지고 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경찰이 신고해서 보호 요청했던 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당신이 당신 부모와 오늘 당장 열을 끊고 돌아가실 때까지 절대 두 번 다시는 만나지도 연락도 하지 않고 형제들도 마찬가지 완전히 열을 끄는 자신이 있다면 그렇다면 결혼하세요. 하지만 어줍지 않으면 마음으로 해봐야 악귀같이 덤벼드는 당신 부모와 형제들 네가 막아설 수 있을까요? 당신이 회사에 가고 없을 때 집에 찾아오는 당신 부모한테 돈 뺏기고 신용카드 뺏기는 아내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 고통과 마음을 네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 수 있겠냐 이거야.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아니 더 이상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아내한테 악쓰는 남편이 되지 않은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 정말 당신이 당신의 가족과 끊고 싶어도 안 끊어지는 거 네 스스로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자를 포기하세요. 저처럼 시가에 돈 다 뺏겨 애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허리디스크 때문에 횡단보도도 한 번에 못 건너서 그 중간에 서가지고 갇혀가지고 엉엉 울면서 회사 죽으러 다녀봤는데도 월세도 면치 못하는 그런 그지같은 생활 시키기 전에 말이지. 그러면서 뻔뻔하게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이런 소리하는 남자가 되지 마라는 겁니다. 헐 이마 부디 지금은 이혼하시길 바랍니다. 뭡니까 이게? 주가 진짜 미친 거요? 야 됐고 내가 하나만 물어보자. 너는 네 딸을 너같은 놈한테 보낼 수 있겠냐? 그리고 이 그지같은 인간아 지금 이게 어떻게 연 끄는 거냐? 다른 건 몰라도 여친을 데려가 인사를 시켰다는 거고 이걸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한 거죠. 책을 잡힌 거죠. 여친이 보자고 해도 안 돼 보지 마 그지같아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 말이지. 물론 속마음은 어떻든 간에 겉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겉으로도 그걸 못했다는 것은 솔직히 믿음이 조금 약해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아까 댓글처럼 그렇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게 뭔 죄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안 그렇다는 거죠. 옛날에 그 그래요. 뭐 더 이상 나가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